자 자 그 다음 이제 진영 아 또 진영이다 지금 게임 잘하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요즘 즐기는 취미가 있나요? 즐기는 취미는 역시 마이 하비즈 등산 1 2 3 4 5 어제 뭐 드셨어요? 어제 이 브랙퍼스트는 말이죠 바나나를 먹었던 것 같아요 1 2 3 4 5 어떤 패션 좋아하세요? 저는 좀 하이 패션 좋아합니다 1 2 4 4 5 후식으로 보통 뭐 드세요? 후식으로 멜론 맞죠 1 2 4 4 이제 질문하지 말아야죠 지금 빨리 줘야지 질문을 저 같은 경우는 꽤나 뭐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보통을 하자면 아 예 얘기하세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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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정국이 꽤나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모르고 아 제가 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씨 저부터 얘기할게 내가 지금 안 했을까 나 알겠어요 아 그 질문 굉장히 좋네요 아 지정 탈락입니다 본인 무덤을 판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밉상 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진영 슈가영 남준이 탈락했습니다 아 태형이 탈락했어요 아 저 탈락했어요 아 그래? 우리 세운 나 3파전 자 그럼 저한테 먼저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민씨 목소리 좋아하는데 우리 그 노멀드림 중에 그 사비 가사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 안 쓰고 한번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chang Christian 야 야 야 야 야 야 영어 아닌가요? 사실 YA? Y A긴 하죠 요거이 연예술까지 Y A, Y A, Y Y T 개인적인 미스템 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 제목이 뭐요? 다이상hard sow葉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 닭칼국수라고요 아 닭칼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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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사이다와 함께 사이다 영혼 네 일 사이다 사이다 호자잖아 자 5 제형씨 네 혹시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져있나요